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트워크 사스타인! 안녕하세요, 엔스타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뭐야? 뭐 왔어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엔스타의 세켓 미니 앨범 해피엔드 앨범 나왔습니다! 이게 두 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WE 버전 그리고 I 버전 오우 두 개 나눠져 있다고 하죠. 형, 우리 재밌게 개봉 우와! 이제 카카 가! 이제 너무 기대된 근데 안에 사진이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더 보냐보았어요. 그럼 이것도 포스터 그런 게 있나? 아, 그래요? 그래 안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모카라 있겠네. 오케이, 한번 볼까요? 저요, 저요. 위, 위, 위 부터! 빨리, 빨리! 어, 그래, 그래! 자, 여러분 봅니다. 구성품 먼저? 구성품 맛집이지 않습니까? 구성품 먼저? 네. 오케이! 오케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잠깐만 일단 포스터랑 스티커 스티커 우와, 스티커 스티커 오, 뭐야? 사진 플라로이드? 넷컷 사진 넷컷 사진 와, 잠깐만 개인 포카 두 개랑 유닛 포카 하나랑 와, 대박이다. 단체? 단체 포카 하나랑 와, 비틀다.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아니, 이거 좋다. 필름 카메라 느낌 너무 좋다. 그니까 포스터까지 볼까요? 오케이, 포스터까지 볼까요? 포스터 오케이, 오케이. 사진 한주 아, 사진 한주 너무 멋있다. 아, 근데 이거 뭔가 드라마 같다. 진짜 뮤비 같다, 이렇게. 드라마 멋있다. 이거 찍을 때 일부러 햇빛 약간 받는 위치 이렇게 오,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의상이 약간 그 이, 속옷이 포인트예요. 맞아요. 아, 근데 유윤은 잘 어울렸어. 약간 쫙, 살짝 보이는 그 피타가 그 반팔이 잘 어울리더라고. 멋있다. 오? 다음엔 러빈? 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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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러빈 칼살 머리 진짜 잘 어울렸어. 맞아, 잘 어울렸어. 이 머리 긴 거라. 야, 러빈이 팔 두꺼운 것 봐. 여기 팔 두꺼운 것 봐. 러빈이 그래도 웃는 게 이뻐, 러빈이다. 여기 있는 거 아냐, 팬들이? 여기 팔에다가 스타일 해주면 안 되냐? 팔에다가 스타일 해져. 자, 다음 도하! 도해, 도해, 윤도해! 윤도하! 이제 단발 머리 됐어요, 도하가. 맞아요. 머리 많이 괴롭네. 도하 형은 어떻게 섹시한 척을 해도 기억이 없냐. 다음에 넘어가면은 아, 유닛! 아, 유닛! 이런 거 찍었나? 밖에서 찍었어. 밖에서 찍었어. 이 날 엄청 추웠잖아요. 마이너스 12도였나? 12도. 아, 진짜 12도였어? 아, 엄청 추웠어. 진짜 추웠어. 오오오오. 형은 진짜 섹시하다. 진짜. 진짜. 지타이 형도 이 속옷이 포인트야. 와, 이거 없네. 야, 나 이거 A컷.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와, 형. 진짜 멋있다. 잘 가졌다. 진짜 잘 가졌다. 형은 안 추웠어. 너무 추웠어요. 하필 첫 번째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제일 아침에, 제일 아침에.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너무 예쁘다. 자, 다음. 기원. 와. 아, 유. 청성유. 과연. 주.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오오오. 나 이런 거에 좋았어. 기억하는데. 생각 안 나지? 어, 진짜 기억이 나. 기억이 나. 근데 우리 언제 찍은 거야? 1월에 찍은 거야? 1월 13일인가? 1월에 찍은 거야. 1월 얼마 안 된대. 아, 근데 우리 아니야. 12월 아니야? 아니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맞아, 우리 거기. 아, 맞아, 맞아. 가기 전이야? 우리 잔노를 찍은 거야 그래 당연히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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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TN 나 스마일 나왔어 TN 노 스마일 나왔어 나 스마일 안 했어 열 그 다음 단체 어 단체야 오 아니 여기도 필름 카메라가 있네 아인가? 이거 필름 아닌가? 약간 느낌으로 아 그치 모르겠어 다음 게 필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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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필름이 있네 필름이 있다 필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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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다 아 이게 그건가? 우리가 찍어준 거구나 맞아 맞아 우리가 찍어준 거에요 아마 맞나? 맞죠? 어 맞아 그치 그치 다음 쥬욱 빨간머리 게임 빨간머리 빨간머리 쥬욱 아니 가끔 근데 빨간머리 보면 핫진이 생겨네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염색하고 나서 다음날 나 쥬욱이 형 보고 나 한눈 줘 머리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야 랜스가 준혁이가 내 반말을 쓰지 않았나? 야 야 이렇게 했는데 새자 쓸 뻔 했어 랜스 라 랜스 라 랜스 멋있는데? 잘 나왔다 야 너 혼자 화보 찍냐? 그러니까 스냅샷이 같다 그 그 옷가게 이런데 야 이런 전화기가 있었어 이런 그러니까 어디 있었어? 밖에 있었어 아 그래? 너만 너만 지금 전화기 쓰고 지금 이거 갑자기 전화기 쓰고 그럴 수 없이 바랐어 알았다 다음날 갈까요? 다 히워 히워 미스터 잼 니가 진짜 제일 추웠겠다 그러니까 자 팔뚝 봐 팔뚝 봐 팔뚝 봐 아 나왔네 단체 오케이 이거 이쁘다 나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여러분 왜요? 아이 버전이 남았어 아 잠깐만 끝이 아니었어 정리해 정리해 나도 MTA 아이라서 좀 기대돼 아 나도 아이디 나도 아이디 다 아이디 다 아이디 다 아이디 여러분 저희팀의 이가 두 명만 개 skied 망대 пр 준비 이 포스터가 다해 decently show me 이거네 이거다 멋있다 이거 야 가운데 부잣집 이거 상어님 상어님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이 또 조금 다른 다르네 포스터와 조금 달라요 다르네 cover 첫번째 타자는? 누구? 카드토스! 12월 31일생! 하루만 늦게 태어났어도 1월 8일 아니겠어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역시 나도 몽구를 벗어날 수 없나봐 무조건 몽구가 묻혀있어 아 뭐야? 이래서 찍었구나 자 약간 꾸미는 듯 이렇게 찍었네 다이어리 꿈이 에디! 7월 10일! 미스터 킹! 이건 나의 손으로 되있나보다 그러네 잘 나왔는데? 잘 나왔어 근데 너무 어려웠어 이거 잘 나오는거 같아 아 진짜? 왜요? 계속 똑같은걸 해야됐어 약간 뮤비 감독님처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잘 나왔다! 이거 완전 잘 미쳤네 또하 또해 또해 또할 27일 윤도해 윤도하 입덕상이다 진짜 머리 진짜 길다 이때가 진짜 길었어 근데 보드야? 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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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춘 양춘 야 잘 나왔다 아 이거 신발 신기게 엄청 불편했을 것 같아 아 저거 안 불편해 이게? 신발? 저거 무거워요 무겁지 정성 8월 5일생 8월 5일생 뭐야? 아 베개야? 이거 다? 맞아 베개야 아 베개네 나 양라인인 줄 알았어 여기 있길래 베개 이거 뭐야? 베개 베개만 찍은거야? 베개 형은 안 나오고 베개가 안 나오고 아 형 라인이었어 형 라인 4월 3일생이네요 아 얘 나의 순서로 이렇게 돼? 어 맞아 아 이건 나의 순서로 돼있나 보다 아 그러네 아 그래 아까 말쳤어 아 아까 말쳤어 진짜 외국인이어서 죄송해요 진짜 이럴 때만 외국인이에요 428은 알고 있었죠? 828 828 응 그럼요 빨리빨리 야 세다 진짜 진짜 세다 베트 요새 야구 좋아하니까 맞아 요새 야구 좋아해가지고 야구 콘셉트 한번 이거 춤출 때 이거 입었나? 아 멋있다 그 뮤비 때 이거 안 입었고 응 그 자켓만 자켓같아 아 와 진짜 너무 이쁘 아 내가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 몰라 멋있어서 자 다음 야 얼굴이 공마네요 아 로렌스 아 로렌스 야 근데 진짜 멋있다 잘 나왔어 렌트야 너 몸에 체인이 몇 개냐 다 다 이쁘게 나왔어요 진짜 아 잘 나왔다 아 잘 나왔다 자 사진 야오 쨍 히원 쨍 히원 쨍 히원 아니 근데 히원이 히원이가 요새 섹시함을 좀 아니에요 히원이가 하신 것 같다 흑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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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겨졌어 흑바라고 요즘 노출을 해 저 노출이 좀 안하셨어요 그 사진 올라왔는데 볶음 이렇게 볶음 이렇게 아주 달리가 나더라고 아 이거 이 사진 다음에 있네 아 그래 이거 이거 이 생명 잉태의 행정 이거 오 이게 검삼즈가 나왔어요 검삼즈 검삼즈 유닛 아 이때 앞에서 지탄이랑 웃긴 표정하고 있어가지고 희원이 아니면 저랑 욱찬 표정하고 있어 맞아 맞아 입술을 이렇게 아 아 맞아 이렇게 나눠져있긴 이렇게 나눠져있었어 이렇게 나눠져있었어 나눠져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치고 있는데 앞에서 또 장난치고 그랬었어요 맞아 사실은 이게 노아도 살짝 웃고 있어 이거 흑참하는 거야 노아 맞아 흑참한 노래 무탈한 노아는 여기서 흑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체버전이었고요 저희가 개인 버전 CD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개인 버전도 있어요? 짧게 한 번씩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와 진짜 오늘 진짜 놀란 게 진짜 너무 많다 야 개인이 너무 걸린다 아 개인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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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거는 위 버전 아이 버전이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개인 거도 나왔대요 여러분 짜잔 오케이 제가 마음에 드는 커트는 이거입니다 왜 마음에 들어요? 쇼미 약간 좀 감독님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감독님 같아서 감독입니다 감독 감독 저는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두 개 중에 고민했는데 맨 처음에 얼빡이랑 이거 중에 고민했는데 이거 몰타 쳐는 건가? 한준? 몰타 쳐는 건가? 부끄러워서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근데 한준 진짜 부끄러우면 빨개져야지. 귀엽다. 한준 나랑 똑같이 기가 빨개져요. 맞아. 기가 빨개져요. 기가 빨개져요. 내가 생각하기엔 나 이거. 아 여기야? 입술? 입술이 코에 묻었는데? 밥 먹다가 묻어가지고 저녁에 먹으려고. 근데 이거 입술 뭔가 좀 탐스럽지 않아? 봐봐. 탐스럽지 않냐? 아니 좀 탐스럽지 않아? 에이 얇아. 아니 넌 너무 두꺼워. 이 입술과 이 살짝 코 라인 이쁘네. 이게 되게 이쁜다. 록빈이는? 저는 이거예요. 뭐야 뭐야 뭐야. 이 톤? 아니야? 저 손. 저는 손을 좋아한다. 이 손. 뭔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손이 이쁘다만 손을 들여봤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한 번 봐봐. 시험이 시험이. 아니 손으로 와 봐요. 이 사진으로 오늘 뭐 처음 느낀 적. 손이 뭔가 예쁘다. 진짜. 맘에 들다. 부끄러워. 자기가 말해도 빨리. 그러니까. 저는요. 아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농구를 했었으니까. 이게 농구를. 오. 한 손으로 잡은 거? 한 손에서 이렇게 공을 잡고 있는 거. 오 그러네. 봐봐. 그게 좀 이쁘지 않을까. 오. 왕성이네. 자 마지막. 마지막. 우리 도왔고. 도왔고. 아 귀여워. 미리 좀 봤어요. 봤는데. 아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민했는데 어떻게 할까. 나 이거. 그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은. 이게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 거. 아 그거. 일단 이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 것도 잘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오케이. 다 소개했어요. 얼굴 빡. 이렇게 해서 저희 개인 앨범도 살펴봤는데요. 뭔가 메인 앨범에 안 들어가 있는 컷들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또 재밌는 거 같고 또. 개인 앨범이라 작다고 해서 막 구성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있을 거 다 있어. 진짜 알잖아요. 많아요. 또 나갈 때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의상이 햇빛의 의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저의 활동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번 앨범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인사드릴까요?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